안녕하십니까 가토리 영성시민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자, 심리상태가 허약해져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잘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리상태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회기도 같은 힘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더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신상태는 더욱더 악화되는데 말이죠. 특히 지나친 신심을 주입시키는 모임의 경우 신자들에게 지나친 죄의식이나 마귀에 대한 공포까지 심어주기도 하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없던 정신병까지 생기게 하는 위협요소가 되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고무줄 상태는 적정한 범위 안에서 가볍게 늘어나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신경증 있는 사람의 고무줄 상태는 팽팽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양쪽에서 지나치게 잡아당겨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을 알콜인 사람의 고무줄 상태는 너무 잡아당긴 나머지 아예 끊어져이거나 사정없이 늘어나 버려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신심과 죄의식을 갖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간혹 심리적 결핍이 심각한 사람들이 영적인 삶 무눈하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정신평을 앓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본 환시와 환청을 주님의 은총이라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쳐서 좋을 건 없습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적으로 균형을 잃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까지 물에 빠트려 허우적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모두 즐겁게 하는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그 사람들의 건강한 균형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풍기는 따뜻한 여유로움을 나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안한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신 송복렘님이 전해드리는 봄비라는 시 보냅니다. 웅크닛 땅에게 세례를 준다. 고난의 삶에 새순이 도드리라. 당당하나 겸손하게 살라고 운청의 세례에 하염없이 준다. 항복 드리겠습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리만 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아멘. 제 7 tang. 감사합니다.